rado 젊은 그대 노래 같이 한번 부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젊은 그대 준비 음악 주세요 젊은 그대 오케 가사 아시죠? 다같이 크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하루 망가진다구요 다시 거실은 발판으로 젊음의 대약을 마시죠 젊음의 대약을 마시죠 우주계가 살고 있는 처럼 우리를 희망이 우리를 부른다 젊은 그대와 같이 하나 둘 셋 젊은 그대 잘 되려라 젊은 그대 잘 되려라 아쉽다 아아 사랑스러운 현빈의 아아 약속 같은 전문의 전문 그룹 다같이 따라오세요 석키야 가뭇가겨 석키야 가뭇가겨 이슈의 신세계로 이슈의 신세계로 달려가자 젊음의 희망을 마시자 영혼의 불꽃같은 영혼의 불꽃같은 영혼의 불꽃같은 영혼의 불꽃같은 운구리 우리를 부른다 마시오 하나 둘 셋 셋 철곤 그대 잠 깨워라 철곤 그대 잠 깨워라 가슴 사는 쓰러ure 장릉 군대 가슴 사는 쓰러ure 장릉 군대 장릉 군대 공격!!! 성공!!!! 석표아! 한국선자! 감사합니다! 에이콘!!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김사장은 몇 번 물어봤어? 저는 수원입니다. 사실 여기 서있는 건 초판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네, 끝까지 가볼게요. 오늘 모습은 오늘로 기억을 지어주세요. 자, 항상 집회를 할 때 자, 노래 다음 것 좀 찾아오세요. 자, 항상 집회를 할 때 우리 변희재 대표님이 모두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근데 오늘은 행사가 행사이니만큼 모두 발언이 아니라 모두 노래를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 우리 변희재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변희재 대표님 앞으로도 예, 어떨까요? 열린 타격도는 가장 좋은 강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변희재 대표님의 그쪽으로 압 clubs 상 belong 인형을 열어보는 것입니다.